1947년생 77세인 나호나씨가 4월 28일 일요일 오후 송덕 컨베이시아에서 마지막 콘서트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24년 고마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됐고 안표도 기승을 부려 시작부터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58년간 가수 생활을 해온 나호나씨는 3000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1200곡을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를 해서 단순히 인기뿐만 아니라 실력도 인정받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실력 가수입니다. 그런데 나호나씨가 이번 콘서트에서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나호나씨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그만둬야겠다.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인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북쪽 김정은이라는 대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그러면서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 하면 끝이다 라며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라며 문재인의 시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나호나씨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그냥 비판이 아니라 원색적인 비난이고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비겁하다. 가만히 있는 정은이는 욕하냐. 정은이가 만만해 보이냐. 정은이가 맘먹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날릴 수 있어. 조심해라. 까불지 말고. 노래만 하세요. 갱상도는 죽을 때까지 갱상도. 들어가 제발 나오지 마라. 늙지를 않는구나. 윤석열 얘기인 줄 알았다. 야. 그리고 북한을 추정하는 심각한 댓글도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훈아야 나이답게 살아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니 친구냐.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보다 3살 형님인데 형님으로서 충고하마. 겸손해져라. 김재동 선생님의 신간책.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읽고 겸손의 미덕을 배워라. 그런데 대부분 나호나씨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정말 상남자다. 할 말하는 국민가수. 김정은 욕했다고 부들부들거리는 이 시대가 정상적이시대냐. 김정은 위원장이 니 친구냐. 한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이냐. 김정은이에게 돼지라고 했다고 여기서 분노하는 자들은 김정은이 돼지 추정자들이니 다 북한으로 가라. 나호나 가수는 겉과 속이 똑같아서 그의 정신건강이 남다르게 뛰어난 예술인이다. 그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그의 인품을 더 사랑한다. 임상심리 공부한 사람 눈에 유난히 건전하고 똑똑하게 보인다.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애국심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나호나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5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2018년 평양공연 불참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 노래는 서정적,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죽이고 이복형을 약으로 죽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이게 나옵니까? 라며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인이 말한 걸 까먹기도 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혀 바뀌지도 않고 일관적이고 소신발언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걱정하시는 나호나 선생님의 남은 여생을 응원합니다.